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이 남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낸 잡힐 진술서에는 김 전 부원장이 대선 캠프 조직 관리에 돈이 든다며 자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늘 오전 회동을 가집니다. 김 대표 당선 이후 첫 회동으로 그동안 막혔던 대화와 협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트럭의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자동차 회사 안전기술 연구원이기도 한 김지완 씨. 스튜디오로 모셔서 당신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월 만에 가장 적게 상승한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노동부가 밝힌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였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보다도 오름폭이 0.4%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 8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 물가지표인 근원 CPI가 여전히 높은 것은 걱정이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다우존스는 300포인트 넘게 상승해 3만 2천 선을 넘었고 S&P500과 나스닥 모두 2% 내외로 급등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잡고 있는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내비쳐왔습니다.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했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빅스텝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초래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보신 대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오는 21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인데요.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이제 미국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한참 높기 때문이죠. 거의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 향후 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지표에서 0.5%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에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전환점을 맞은 건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약해졌다는 신호와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근본 원인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만약 연준이 또 빅스텝에 나서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게 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에선 빅스텝이 불가능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할 텐데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진 다음에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려온 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하지만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금리를 계속 동결하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걱정이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FOMC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지켜본 다음에 한국은행은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 고민도 참 깊어지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필 진술서에는 김 전 부원장이 대선 캠프 조직 관리에 돈이 든다며 자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8일입니다. 검찰에는 A4용지 한 장 분량 진술서엔 유 씨의 서명과 함께 대선 자금 모금 경위와 전달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유 씨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 캠프 조직 관리에 돈이 든다며 자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썼습니다. 유 씨는 대장동팀 남욱 변호사에게 안양 박달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고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7억에서 8억 원을 받아 서너 번에 나눠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유 씨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겼습니다. 검사에겐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유 씨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김 전 부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10개, 추가로 10개라며 총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 나와 유 씨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걸 했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낸 자필 진술서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모금 경위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필 진술서를 TV조선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대선 자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자필 진술서를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니까 지금 정치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김 원장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원 진술을 쓴 유동규 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결국 제일 먼저 법정에서 했던 것은 이 서류를 내면서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있는 그대로 쓴 거 맞습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로서의 어떤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 능력은 확보했고 관건은 그 내용이 진실이냐. 한마디로 신명성 있는 증거냐를 두고 어제 공방이 오갔다. 이렇게 지금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전체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당내의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돈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유동규 씨에게 김용 씨가 10개 언제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 그 10개라는 것이 10억 단위의 돈이었다. 이 내용을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검찰로서는 유죄의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필 진술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7억 원에서 8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김용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현금이 오간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나요? 일단은 각 진술 속에 나오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리고 그 진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아까 신빙성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거짓말을 안 하고 구체적인 정황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각 당사자들이 또 나와서 재판장에 나와서 하는 진술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모순된다면 어떤 사람의 진술이 더 일리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인지 또 김용 전 원장이 돈을 개수로 표현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확보한 잔필 진술서 화면을 좀 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제출했던 잔필 진술서입니다. 저게 재판부,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저게 재판부에서 없는 정도의 증거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결국은 재판부로서는 유동규의 진술만을 딱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유동규 씨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 나아가서 관련되는 돈을 마련해 줬다는 남욱 내지 김만배 씨의 증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계속 신빙성을 타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규 씨의 얘기와 또 돈을 마련해서 줬다고 하는 남욱 변호사를 증언이 사실상 상당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증거를 맞춰서 누가 증거가, 누구의 어떤 말이 맞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지장이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서면으로 본인이 자필로 하나하나 썼기 때문에 저 내용을 무슨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상에 의해서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을 타내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할 정도의 신빙성, 한마디로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밝혀내기를 해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증거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규 전 부부장의 주장대로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8억 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라고 하고 목적이었다면 이 대표를 김용 전 원장 재판에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액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실제로 대선 자금으로 쌓였을 수도 있는데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데도 보고를 안 하고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 검찰에서 불러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불러서 관련된 재판부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왜 진술을 바꾸고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느냐 이걸 두고도 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회유는 결국 부인하는 것을 자백하라는 취지이고 나아가서 뭔가 이익을 줘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유동규 씨가 무슨 이익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익을 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만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더 이상 법정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석방되는 시점에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장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회유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자필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무상 핵심 피의자가 왔을 때는 본인이 이제 자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자백하고 올 때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사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사실상 자백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로서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봤던 그 자필 진술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필 진술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썼다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난 부인했다가 자백했지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 이렇다는 점 나아가서 1차, 2차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진앙하다 보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영정도는 돼야지 이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변경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그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제의 어떤 검찰과 김용 부원장 변호인 사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법정 공방에서는 검찰이 조금 더 우위에 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그 주장, 진술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그러면서 숨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피고인들 진술을 바꾸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과도한 면담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면담을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검찰이 자주 면담을 하는 것은요.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재판을 위한 길이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진술을 번복한 것이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동규 씨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에서 보낸 가짜 변호사잖아요. 본인의 변호는 할 생각이 안 하고 동태만 파악하려고 했다는 그런데 또 김영부 원장 측은 이미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짜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게 되면 그냥 변호사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인의 입장과 법적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말하면 사실 변호인이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가서 무인 증명이라고 해서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수임하는데 서명을 하면 그 자체로서의 어떤 변호인은 선임의 효력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뢰인에 대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동규 씨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본인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왔다는 변호사들이 와서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조금 있다 보니까 언론에 그대로 다 나왔고 그 경로가 민주당 쪽에 있는 어떤 의원을 통해서 다 나가는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오지 마라. 당신은 가짜 변호사. 이런 취지. 결국 법적으로 설령 본인이 서명을 해줬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본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호를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을 가짜 변호사라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변호사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 변호인의 어떤 내용은 사실 외부에 말하면 안 된 것이죠. 만약에 그걸 말하면 업무상 비밀루설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인이 징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만약에 유동규 씨가 그런 부분을 변협에 진정을 한다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얘기한 가짜 변호사는 불법적인 가짜라가 아니라 본인 주관적인 가짜가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짜 변호사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은 선임계에 사인을 한 건 맞지만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한 게 아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선임계가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종국적으로 선임을 안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임계가 들어갔고 만약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태만 파악하려는 것이었다면 선임계 없이도 접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선임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임을 위한 과정 그리고 해당 접견들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최종적으로 수임료가 지불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선임 자체가 안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또 염탐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 과정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노조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류 봉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혐의 다 인정하실까요? 심사 때 어떤 부분 이유로 다투셨는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장과 간부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을 당시인 2020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수도권 공사 현장을 돌며 원래비 등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3개월 동안 2,800여 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77%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본부장 등 간부들 집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 지도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실로 찾아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취임 일주일 만인데 여야의 대치정국이 어느 정도나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대표의 첫 회동은 지난 10일 김기현 대표의 제안으로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아마 두 분이 면담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쪽을 예방하는 형태로 예방하는 형태로 김 대표는 민생훈련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챙기기에 협조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일 잘하기 경쟁하자.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기간 거친말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급하시게 돼서 저기 남극기점의 위리안치는 명화로 갑니다. 폭군의 행태, 그 성정을 그대로 벌써 드러내고 있다.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당이 국민을 잘 설득하면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로 K-칩스법을 꼽았습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3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정소통을 위해 김대표와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석입니다. 전해드린대로 김기영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늘 회동을 갖습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기자, 마스크를 낀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안내하고 있네요. 네, 왼쪽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김기현 대표, 오른쪽에 흰색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던 국민의힘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였는데요.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자리를 권했고 이 지사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둘 사이의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하게 느껴지죠. 회의장 바깥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웃으면서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가 무언가를 설명하자 이를 듣던 이 대표가 미소를 띈 얼굴로 김 대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에는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여야를 대표해서 공세의 선봉에 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과거와 같은 장면이 렌즈에 포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지친 국민들에겐 그저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띈 모습만 보여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기 힘들어졌죠. 당내외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를 공개 비판해 온 비명계와 중립성향 의원 19명이 모였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어서 정치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대선 1년 평가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토론에서 참석 의원들은 대선 패배 원인과 최근 지지율 하락, 총선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문제가 있고 거취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배 대표들은 당이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 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하지만 같은 시간 이 대표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SNS 온라인 대화 행사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대한 분열 갈등을 줄이고 또 내년 총선. 그러면서 문자폭탄 같은 비명개 의원들을 향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면서도 이 공격의 상당수는 여권 지지층의 야권 분열 공작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공작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그게 국정원 댓글 사건.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지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협치의 가능성을 좀 열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제안을 하시겠죠. 그리고 인사차 방문 미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사실상 다시 또 선출되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원내대표가 공백기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입법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진행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보면 당내에서 총선 경쟁력이라는 또 경쟁력이 없다라는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행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도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소 좀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였죠. 두 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당 대선 후보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도 살짝 구원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발언들이 많이 소환이 됐죠. 국민들께서는 보시기에 아니 저렇게 심한 말을 해놓고 다시 정치인들은 또 마주보고 웃는가. 좀 이상하다 생각도 하실 텐데요. 결국 정치인이라는 건 그 당시 또 상황에서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당대표 두 분이 만나시면 어쨌든 민생을 함께 해나가는 특히 이제 여의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에서 뭔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모습들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보통 만나는 게 이제 인사 자리이기 때문에 언론인들 앞에서 어느 정도 덕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 주고받는 얘기들도 뭐 크게 진전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양당 대표가 만나서 뭔가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국민들한테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특히 이제 양당 대표가 어쨌든 간에 서로에게 당 안에서의 입지라는 것도 그렇게 굳건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내 기반도 굳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당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3월 국회에서부터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하는 모습들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뭐 비판을 하더라도 막상 또 만나면 괜찮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뭐 괜찮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원과의 온라인 대화에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전 비서실장 전 씨의 사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강한 일이어서 뭐 저로서야 참 제가 책임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만 잡으면 되지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원래 가뭄이 들어도 왕이 기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거 책임이죠. 풍참 노숙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게 진짜 책임 아닙니까? 우리 당 지도부가 소통이 부족했던 거 맞아요. 전 모 씨 전 비서실장 전 모 씨의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책임지는 방식이 당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라고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겠다. 정치 행위를 계속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정치를 그만하라는 취지의 유서상의 내용에 비춰보면 유가족이나 아니면 고인이 얘기했던 책임의 범주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김문기 유족이 했던 여러 가지 공세적 행위들을 염두에 둔 유가족에 대응한 어떤 책임 운행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당내의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한 방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고 찾아뵙든가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윤 부위원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전 비서실이나 전 모 씨의 유서의 내용에 따르면 물론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유서는 내용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원들의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그간의 어떤 본인의 생각, 특히 이제 전 모 비서실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첨부터 사퇴라는 단어를 거론한 적이 없었고요. 결국 대표 입장에서 사퇴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되게 공고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것의 의미를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내 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많은 이런 희생을 당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 거를 의지를 천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통 부족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제 당원과의 대화의 소통이 있었고요. 아마 오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더 미래와의 대화의 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빈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길 이런 분들도 계속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과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도 내놓으시고 그러면 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어떤 소통의 행보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검찰의 압박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본질이 뭐고 이분은 왜 억울하고 본인은 어디까지 역할을 내가 했고 여기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유가족 입장이나 고인 입장에서 뭔가 억울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는 것 예컨대 뭐 전부 다 문제가 있던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몰랐고 역할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이런 그분의 역할 행위 또는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미진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디죠?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 겨치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탈당을 하고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어쨌든 당을 책임지고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인데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비명계 의원도 그렇고 전 전 실장의 유서에도 그렇고 전부 다 대표직을 물러나라라든지 아니든지 정치를 그만두라 이런 내용인데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일련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백하나 무리한 수사다. 특히 윤석열 검사 정권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은 77.7%의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당을 잘 이끌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된다. 그런 대표로서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사실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퇴는 접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지하는 당의 당원들 특히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은 사퇴 시기가 아니다. 연말 사퇴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싸워나가야 된다. 이 기조가 워낙 강하고요. 또 반대로 조홍철 의원님처럼 문제제기하는 쪽은 어쨌든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졌다. 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되지만 이게 사실은 접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사퇴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지금 현재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퇴에 버금가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당내 혁신과 개혁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 그랬을 때 당내 국회의원들하고 당원들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보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몇 개월 후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퇴로는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당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3월이고요. 선거법 1심이 9월, 빠르면 9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또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반기와 하반기 상황은 매우 다를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대표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더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 소식인데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었던 것 같아 보기도 하고 그 분위기나 성격상 어떤 아주 진지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진작이 되긴 합니다만 적절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말처럼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5.18 정신 헌법 수록 입장을 국립계에 공개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김기현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약간 질책적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징계를 내린다든가 이런 표현을 이런 행동을 보였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이 정도 발언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건 맞는데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가 5.18 정신 계승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넣느냐 맞느냐에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표시한 건데 실제 일부는 4.19 민주 유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라는 헌법 조문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5.18 정신이라는 것이 별도의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신이 아니고 이미 보편적 가치다. 그럼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에 넣지 말아야 된다. 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말아야 된 데 가지고 늘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은 김기현 대표가 한 여러 가지 발언과도 배치가 되고 대통령이 헌법 수록에 찬성한다고 밝힌 공약과도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본인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은 이런 공약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이런 공약을 했지만 본인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건 반대한다라고 여러 가지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치 페를 위해서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특정인을 조금 특정인의 어떤 국민에 대한 약속 행위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말을 한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김 전 최고가 분명한 자기 발언의 취지를 덕담이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분명한 취지를 국민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다. 덕담이다. 이것보다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컨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18 정신은 분명히 개성한다 안 한다 이런 논쟁의 시기이 지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다 잃었던 부분이고 다만 헌법 전문의 다른 억구로 수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이미 들어가 있는 억구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럼 다음에 본인은 헌법 전문의 수록하는 것에 대한 다른 입장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록해야 되겠다 이런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 사과가 전혀 진정성이 없죠. 일단 며칠 지나서 마지못해서 마치 윤 대통령이 되게 불편한 심기를 좀 전달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개인 의견이다?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현 수석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리고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5.18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합의라는 게 있는 거고요. 공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얼마나 강조해 가서 본인이 무슨 사과하고 뭐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윤심을 등에 업고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는 분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과연 국민의힘은 5.18이나 이런 역사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5.18 폄하나 이런 거는요. 문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 안에서 명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발언이나 이런 데서 신중해 줘야지 국민들의 보기에는 저 당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조차도 그럼 진정성이 없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바로 좀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의 입장은 당대표의 발언이 당의 입장으로 일단은 읽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분명히 5.18 헌법정부 수록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본인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의 입장과 김재현 최고의 발언을 등치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5.18 정신 계승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5.18 정신 폄하라고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최고위원을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 당에다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징계 요구는 당원이 다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5.18 정신 계승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거듭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정책, 헌법 개정 정책 차원에서 5.18 전문의 별도의 문구로 넣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견이라고 또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취의를 보고 국민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잘못, 그러니까 달리 받아들이신다. 그럼 민심을 입안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특정인의 행위가 민심을 입안하는 행위를, 그리고 결과를 발생시켰으면 그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도 오겠죠. 그래서 조금 취의를 보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잠시만요. 여기 차가 여기 좀 와주세요, 빨리 여기 차가 지금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달리는 1톤 트럭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서 트럭 운전자를 구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지완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바로 김지완 씨 본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7일 저녁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고요. 제가 처음 차량을 목격했던 건 사실 차량을 지나고 난 뒤였어요. 차량 옆에서 차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쳐다보니까 1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봤을 때 운전자의 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차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려서 운전자를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운전자가 미동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급대원에게 요청을 하려고 신고를 했고 그러면서 차를 부딪혀서 제가 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119에 신고를 해서 좀 기다린다든지 이런데 지금 달리면서 계속해서 그 차를 도와주려고 하셨거든요. 사실 내 차를 부딪힌 선거까지 가면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1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고 가고 있음에도 속도가 줄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의 발이 엑셀에 있다라고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어지게 되면 속도가 늘어나거나 핸들이 틀려서 2차, 3차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런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전자가. 이제 마가 세운 다음에 확인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트럭 운전자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앞유리로 봤을 때는 제 생각대로 운전자분이 조수석 쪽으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들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치를 할 수는 없었고 운전자를 어떻게든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계속 운전자를 깨웠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이 의식을 찾는 걸 보고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저는 좀 갓길로 나와서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가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네. 사고 이후에 트럭 운전자분하고는 좀 연락을 해보셨나요? 사실 그분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고. 그런가요?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 뒤로 소식을 전해드린 건 아직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땠었습니까? 아무래도 친지나 가족분들은 재몽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뭐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좋은 일은 나눠서 해라 라는 얘기도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러워 해주셨고요. 동료분들도 제가 출근하고 나니까 거기서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서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트럭을 세우기 위해서 차를 부딪혔기 때문에 김지한 씨의 차도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을 본 누리꾼들이 새 차를 좀 뽑아줘야 된다. 이거는 나라에서 세금을 써서라도 새 차를 좀 사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보시면서. 사실 그런 댓글을 안 봤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공유를 많이 해줘서 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관심 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고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너무 얼떨떨하고 좀 쑥스럽습니다. 지금 현대차 직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차도 현대차를 모시고 계시고 예전에 5년, 제 기억에는 5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현대차 투숙한 일을 몰던 운전자분이 차를 막아 세워가지고 자기 신의 차를 부숴뜨리고 차를 막아서 큰 사고를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현대차가 그분한테 새 차를 줬거든요. 현대차 쪽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사실 감사하게도 이번 일을 좀 뜻깊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 차를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무상수리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무상수리를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좀 불편할까 봐 렌트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불편함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지현 씨께서는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능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거 그 일이 안전성능 검증하는 일이 이번에 구조를 또 도움낸 일과도 좀 연관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안전성능 시험 1팀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드 그러니까 차가 정면으로 그리고 측면으로 후방으로도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드들을 재연시험해서 인체상해를 분석하고 좀 더 어떻게 안전한 차를 만들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저희 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는 너무 급박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깊게 생각은 못해봤지만 빠른 속도에 부딪히면 좀 몸 상해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부딪힌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연구활동을 하시는 게 이번 사고를 막는 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되셨다 이 말씀이네요? 네, 속도를 줄이는 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같은 사고를 목격하신다면 지금과 똑같이 행동하실 겁니까?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어떻게 되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해 물고기가 도로 위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서 60cm짜리 물고기를 잡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물이 한가득 차오른 도로 위에서 붉은색 물고기를 들어올린 뒤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양손으로 들어올리기도 버거워 보이는데 크기가 무려 남성 몸만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슨비레안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도로에 물고기가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미처 챙기지 못한 차량은 도로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섬에 고립되었다가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덮친 이상기후 현상은 이른바 대기천입니다.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띠 모양으로 이동하면서 폭우와 폭설을 퍼붓는 건데 지난 겨울부터 벌써 열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재반시설 파괴 등으로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일부 중서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네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밤에 충청과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쌀쌀하겠고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